자, 네이버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컨텐츠란 이런 것이다. 자, 좋은 컨텐츠가 뭐냐? 직접 경험하여 작성한 후기 문서가 좋은 문서다. 자, 영어로 쓰면 쉬운 문서예요? 어려운 문서예요? 영어로 쓰면 어려운 문서죠?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검색 엔진이 제주도를 갔다 와서 경험하고 글을 썼는지 갔다 오지 않고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죠? 사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사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정보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런 사진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세히라는 버튼을 딱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찍은 날짜도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카메라의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제조업체 어디라고요? 니콘이라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었죠. 카메라 모델명, CO, LP, X, P300이라는 모델로 찍었고 노출 시간 감도 초점거리, 플래시를 켜고 찍었는지 끄고 찍었는지까지 이런 정보가 다 나오죠. 이 정보가 있으면 실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실사진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보죠. 이런 거죠. 내가 제주도를 갔으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실사진은 즉 경험한 것을 올린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런 사진 말고요.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제에 들어가서 한번 똑같이 보면요. 먼저 캡처한 사진은요. 이렇게 찍은 날짜가 비어있죠. 그리고 다른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진은 캡처한 사진, 저 사진은 속성이 있으니까 실사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검색 엔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성이 있으면 실사진이고 이 속성이 없으면 캡처한 사진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전송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 분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분도 있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내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카톡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찍은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의 동료가 사무실에서 PC버전을 로그인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올려요. 자, 실사진이에요? 캡처한 사진이에요? 정답은요. 실사진일 수도 있고 캡처한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톡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들어가시면요. 대화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아무나 한 명, 대화하고 있는 분을 방으로 들어가시면요.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사진, 동영상 이렇게 동그란 목록들이 뜨게 되거든요. 사진, 동영상 동그란 목록이 뜨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선택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미지 목록이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마한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게 돼요. 그걸 눌러보시면요. 세 가지로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원본으로 놓고 보내지 않는 한 이 숙성이 다 지워져요. 왜 그러냐면 카톡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백만 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이 보내는 정보들을 다 원본으로 보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카톡 회사 서버가 다운돼요. 그래서 리사이즈가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보낼 때는 3메가짜리였는데 이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줄면서 1메가짜리를 주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속성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는 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찍은 거는 열심히 실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는 캡처한 사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캡처가 나왔어요. 캡처. 캡처는요. 인터넷 화면을 캡처해도 캡처고 지금부터는 정보가 없어도 캡처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 이런 블로그 점수가 깎일까요? 올라갈까요? 정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캡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떠있는 어떤 사진이나 정보를 캡처해서 올리는 경우와 내가 직접 만드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내가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속성이 지워져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캡처한 사진이지만 다른 사진과 유사 문서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캡처해서 올리게 되면 걔는 유사 문서에 걸려요. 유사 문서는 나쁜 점수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나 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속성이 지워진 상태에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점수가 깎이지가 않는다.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실사진을 올리라고 해요? 내 블로그 등급이 올라가려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실사진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왜있어.. 화진 안 들었다. released 필름 소싱 가시 키 passing